술 이빨치 하고 잘난다 술 많이 먹어야겠다 요즘에 혼자 술 먹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이거 석류랑 맥주랑 섞어 안 먹어보셨죠 여러분들 존나 맛있습니다 맛없다고? 왜? 난 맛있던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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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좋아home 아 머리 괜히 이렇게 잘랐어요 아 짜증나네 아 나 몬스타트 싫어하는데 아 머리 괜히 잘랐어 왜이러냐 이것도 아니 아까 이거 묵음을 떨쳤던데 묻어 골랐어 이거 아니 이거 아까 전에 그 치킨을 여기 흘렸었는데 와 묻어 골랐어 다리 마동석이 먹는거 그게뭐야? 아 이거 소유약이 안되던데 이거 아 풍겼어 아 배가 너무 잘하지 흐흐흐흐 아기 너무 맛있어. 와 씨바 아 나도 놀랬어 씨바 될 줄 몰랐어 하나 더 해달라고? 아니 나 닭다리 두 개 먹었는데 와 씨바 드디어 내가 잘하는 게 생겼네 여러분들 추천 한 번 씨바 눌러주세요 아 옷 갈 거야 일단 계속 빨개진다 이거 봐봐 이거 봐봐 하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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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나 진짜 건강이 안 좋나 하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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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근데 아 진짜 컨디션이 안 좋게 안 좋아 진짜 농담한게 아니라 아 왜 이렇게 아 왜 이렇게 아 아 아 아 아 요즘 왜이러지? 짜증나네. 아우 우리 종만형님 와 우리 종만형님 삼삼치게 정말 감사드립니다 형님 와 우리 종만형님 삼삼치게 감사합니다 형님 와 정말 감사드립니다 형님 아 죄송해요 아 왜이러지 아 이거 거제도 챙겨 고맙다 와 우리 거제도 이야 우리 거제도 또 101개 너무 고맙다 아니 근데 쏘지마 제도야 제도야 쏘지마 무리하지마 왜그래 아 괜찮아요 아니 근데 내가 자기 몸은 자기가 제일 잘 알잖아요 근데 아 최근에 근데 몸이 진짜 존나 안좋아지는게 느껴져요 근데 안식 자체가 좀 안좋은거 같아요 아니 몸 위암이에요 위암 그거 누가 걸려요 저 안걸려요 위암 아닙니다 여러분들 위암 안걸려요 아 아 아 아 아 아 무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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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짜증났네 진짜 응? 흠 아 진짜 죄송해요 아 아 근데 진짜 죄송해요 형님들 아 진짜 아 뭐 감성팔해하려고 그런게 아니라 아 근데 진짜 아 저도 방금 놀랬는데 아 아 진짜 아 안 맞춰주네요 뭐 계속 먹으니까 아 아 진짜 죄송합니다 형님들 아 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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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일단은 흠 제가 방정을 하고 흠 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형님들 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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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를 왜 모르고 기다리니 떠나가라는 말이야 보고 싶다 보고 싶다 이런 내가 미워질 만큼 울고 싶다 내게 무릎 꿇고 모두 없던 일이 될 수 있다면 미칠 듯 사랑했던 기억이 추억들이 너를 찾고 있지만 더 이상 사랑이라면 명예 너를 가둘 순 없어 이러면 안 되지만 죽을 만큼 포도 싫어 사랑하는іє 사랑하는 어음 사랑하는어 사랑하는어